1.2.2.2 두 홀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투 업인 상황 저희 시즌2 멤버 좋은데요? 너무 잘했는데 작은 뮤비가 진짜 셀카 샀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잘 있었어 어렵다 여기 뼈가 너무 좁아 그러니까 저기 라이가 지금 언니 좀 어려워 그러니까 엄청 꾸불꾸불해가지고 괜찮으세요?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마음이 힘들죠 마음이 힘들죠 이해합니다 와 승부 형이 무지하게 세네 목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밟아주세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한 번에 보여주세요 이번엔 보여줄게 역시 2대1 듀엣전에서도 골프왕 팀이 이겨서 지금 투업입니다 어쩌면 경기가 제일 최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세월이 이기면 오늘 경기는 끝입니다 진짜요? 그냥 종료예요 종료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마 오늘이 그 날일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타임어택 경기입니다 이거 또 이기겠군 자 그전에 절대 응감 게임 있어요 제시어를 딱 뽑아서 예를 들어서 김국진 나온다 그러면 김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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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죠? 최왕 잠깐만 야 못하는 거 말해 근데 제가 이 게임을 허재 형이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허재 형이요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허재 허재 이거 밖에 못해 그래?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 허재 골프왕 한 번 보실래요? 골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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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시어가 나오는데 네 사람이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티샷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저 튜브가 있어요 노란 튜브 네 명이서 저 통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코끼리코 일곱 바퀴를 돌습니다 일곱 바퀴를 돌고 치면서 그림들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골프왕 팀 재시어 뽑아주세요 허재 형님 무슨 색깔 좋아하시죠? 빨간 색깔! 저 연두 색깔 하겠습니다 나 참말 안 들어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럼 허재 형이 처음 해야지 내가 첫 번째가 남긴 하지 형 우리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어 알았어 알았어 자 준비 시작! 아 뭐야? 깻잎꽁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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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 됐어. England Chuck Montgomery branch 무조건 치ever 무조건 뛰어야겠다 giant Shake & Gyasi як 저 자리가! magari 타이거탱이다 state & asse 하고 싶었어 감독님 빨리 오세요 야우 Знаettre 사실 원래 호스트들이 유리한게 계속 안방이니까 여기가 근데 저 중에 두 명은 처음 하는 거거든. 아니 그냥 오늘 거 다 날리고 다시 와 다시 와. 시간 괜찮죠? 시간 내야죠. 그럼. 그래서 다시 와야지. 서러스. 네. 일곱 바퀴, 일곱 바퀴, 일곱 바퀴, 일곱 바퀴. 잠깐. 자 시작. 내가 일로 가면 하나야. 자 하나. 또 할 것 같아. 다섯. 형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경우를 벗어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돌아야 돼, 왼쪽으로. 어디 가. 집중 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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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자 일곱, 일곱. 어디 가, 저거. 우리 이거 타고 가야 돼. 고, 고, 고. 오른쪽, 오른쪽. 저기, 여기 아니야, 여기? 이쪽. 저 있다, 저 앞에. 저기 있다, 저 앞에.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천천히 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영롱. 80, 80. 80. 어, 잘 쳐.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아니야, 너무 세. 서야 돼. 어, 서야 돼, 서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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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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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56도, 56도. 안 나갔어. 으이씨, 으이씨. 형 그래도 오늘 이거 안 힘든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힘든 거야? 이거 안 힘든 거야?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 시간은 모르겠는데 골프는 지금 잘 치고 있어요. 자 오케이. 벌써 다 갔다, 벌써 다 갔어. 빨리 끝나겠는데? 우리 가야 되겠구나 지금 몇 시야. 아 이거 어렵다 야. 잘 쳤어, 잘 쳤어. 대박 잘 쳤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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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쳤어. 우와 대박. 형 마크 마크? 너무 놀랐어 지금. 너무 잘 쳐져요. 펼쳐져 점프트 contributing. 형 진짜 미쳤어 형. 허프루치 최고, 허프루치 최고. 미션, 허프루치. 형, 앞으로ve Faith so far let us go.. 뽑아주세요, 블루 정혜가 무서워 쉬운 거 나와라, 쉬운 거 나와라 자, 준비! 시작! 싸부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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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konse 가자, 천천히 enga, navigate 달려! 나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달려! 달려! 간다! 이제! 공 어딨어요? 일로 갔는데? 공! 공! 나갔어. 나갔다고? 카트 있는 데로 떨어졌대. 아 그럼 해저드 처리할 거구나. 그럼 똑같다. 세컨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일곱 바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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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벌써 어지러워. 하나. 내려! 해저드 어디? 일단 해저드니까 여기서. 어디 있어? 해저드니까 여기서. 해저드. 자, 칠샤는 누구야? 하나. 아 어지러워. 내가 잡을게, 내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제 차 던져라.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네, 네. 저 원이야? 야, 너무 잘 됐어. 아니야, 근데. 어플렛치, 어플렛치.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퇴치, 퇴치 던져라. 어, 두 번, 두 번. 네, 네. 저 원이야? 야, 너무 잘 됐어. 이쯤은 이쯤인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세컨 누가 쳤어, 너무 잘 쳤다. 하나. 아, 잘 쳤다. 체야, 뒷프리지 말고 그대로. 도. 잡고, 잡고. 아! 빨리, 빨리, 빨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됐어, 퍼터, 퍼터, 퍼터. 퍼터, 퍼터. 저거 퍼터로 하면 돼. 다음 누구야? 퍼터, 퍼터 누구 거야? 내 거, 저거. 하나는 다 하면 돼. 아, 저거 못 누르면 나 또 해야 돼? 나 퍼터 못 하는데 망했다. 그래, 여기. 언니, 이리 와요, 언니. 퍼터가 없어서. 오, 잘했어. 오, 들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어떡해, 이제. 자, 다음 누구야, 다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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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거 줘. 저거 다음 누구예요? 퍼터 준비해야 돼. 못 넣을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자, 이거. 그거 줘. 저걸로 다 치는 거 아니야. 여진, 준비. 쎄. 오케이, 여진. 쎄. 한 명, 한 명 더 준비해야 돼, 한 명 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 아이씨.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자, 야. 뭐야, 지금. 저글링 하는 거야, 지금? 누가 넣을까. 젖느라고, 제발 좀. 젖느라고. 젖느라고. 제발.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정말 이걸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걸 발표. 시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수리 여왕. 6분 26초. 아, 안으로도 빠른 거야. 벌타가 없습니다, 벌타. 아, 벌타가 없다. 자, 골프왕. 5분 52초. 아, 빨랐다. 일단은 둘 다 안으로 들어왔어, 시간이. 독수리 팀. 파수가 중요하지. 10개 쳤습니다, 10개. 10점만 쳤셨죠? 네, 이쪽은 파. 골프왕의 승리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시리옵이야. 우와, 엄청 길다. 오 마이 갓. 길다, 길어. 진짜 어려운 꼬프장에 와야겠지. 1초 넓다, 여러분. 자, 이번엔 2회전입니다. 이번에 지고, 그 다음 뭘 지면 오늘 경기는 골프왕 촬영 사상 최단시간에 끝납니다. 잠깐만. 다 좋아하시는 거 같아. 감독님이 왜 얼굴 이렇게 웃으시지,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데 이 모양이 왜 다 보여요? 칼퇴, 칼퇴. 우리 스태프분들을 위해 저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싶으시다. 눈이 이렇게 선하셨구나, 다들. 우리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퇴근을. 그 전에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이긴 팀에게는 푸짐한 상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겠지만 찬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이 어떻게 되느냐. 네 명 중에 한 사람이 춤을 춰.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이 그 춤을 보고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음, 아, 어렵다. 시간은 100초. 야, 어? 우린 유리하지. 그러면 제가 춤을 추면 되겠다.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나는. 중요한 것은 춤을 추는 사람을 상대편에서 지목해줘요. 아, 오마이갓. 아, 오마이갓. 야, 그러면 우리 허재 형 고를까? 아니, 지금. 뭐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계속 한 사람을 찍으면 안 되지. 춤출 사람을 한 사람을 정해주세요. 먼저 이쪽 팀에서. 허재! 허재. 자, 오케이. 이쪽 팀은? 하나, 둘, 셋. 언양경. 언양경. 자, 허재하고 언양경. 한 문장 마시자. 가자! 독수리 왕. 자, 시간 100초입니다. 자, 독수리 왕. 자, 준비! 시작! 예. 아, 태트리스. 태트리스. 어, 주장경. 다 이렇게 할 게 없니까? 자, 신난다. 날아. , 날아. motiv that. 잘하자. 날아. 날아. 다 해. 동충사커스단. 이거 이걸 모른다고? 이거 왜 이래요. 딴 거 딴 거 없어? 이게 뭐지?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아 뭐 뭐? 이거 이거. 떼떼르르 떼떼르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야 그거 말고 딴 거 딴 거 해 봐. 자 뱃속. 딴 거 해 봐. 뱃속. 이제 빠져 있어. 내가 스스로 마실 거야. 똑같은 삶을 가고 하신 거야. 치고 싶다. 이거. 자 이거. 뭐야. 야 다 앉아. 다시. 이거 남자 가수인데. 맞아 맞아. 이게 뭐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딴 딴. 딴 춤을. 아 안 왔다. 아 이거 그거다. 핸도리 가자. 김동연의 롱킥. 얄미워. 제모가 몸으로 펴. 어 이거 그거 같아. 벌써. 벌써. 똑같은 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계속 이러고 있어. 어 이거 있는데. 1초 틀어. 1초 틀어. 1초 틀어. 1초 틀어. 자 시간 잘 됐습니다. 시간 잘 됐습니다. 이거 처음엔 뭐였어? 샤이니. 그게 뭐야. 그게 몰라. 자 이제 허재. 아 어렵다 어렵다. 이겨내야지 이겨내. 그게 그대로 따라추시면 됩니다 그대로. 알았어 알았어. 자 시간 100초. 시작. 뭐야 뭐야 뭐야. 계속 봐요 춤을 봐요. 보면서 춰 보면서. 자 어제 시작. 공민 체조. 공민 체조. 아잇. 계속 봐요 춤을 봐요. 지금 그만 보고. 보면서 춰 보면서. 그 영상 계속 따라해봐요 형님. 어 많이 보았는데. 어 뭐지? 농구 농구. 뭐야. 100점 만점이 100점. 2PM 시점 만점이 시점. 아니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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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개다리 쯔. 개다리 쯔. 승구리당당 승구리당당. 싸이. 싸이다 팔바지? 어 뭐야 뭐야 뭔가 이게. 젠틀맨.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몰라. 이야 진짜 아예 모르겠다 형. 아 이게 어려워. 자 아무 제도 못 마쳤습니다. 첫 문제 뭐였어요? 우리 집. 아 어렵다. 아 이거 처음에. 우리 팀으로 이렇게 했어요. 형 손만 딱 잡는 거 했으면 맞았을 텐데. 아 손 잡는 거야. 그래서 손 잡는 거야. 형 형이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독수리 여왕팀이 이겨서 자 선택을 하세요. 자 골프왕 누가 나올까요? 저희는 골프왕 에이스 두 분이 출격합니다. 아 그건 알지. 그건 알지. 아까 졌잖아요. 우리 1기가 얘기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아까 받은 찬스권을 지금 쓸게요. 어떤 찬스권이요? 김국진 님 찬스. 김국진 찬스. 최여진, 김국진. 이겨없어. 알겠습니다. 이기자! 아 뭐야. 최여진 채도 치지 뭐 같이 하나로. 저 너무 약하지 않아요? 상관없어. 아니 여기 남자 채를 치시는 건 어떠세요? 채.. 상관없어. 갑자기 수강 이런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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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멋있어. 잘.. 잘 못 찐인데 아무치 않아. 김국진! 대칭 맞혔어요? 망쳐드립니다. 영상 하나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끼지 뭐. 다 맞춰 추신대요. 장비 탓하지 않습니다. 아 잠깐. 자 장민호. 파이팅! 왕왕! 왕왕왕! 왕왕! 놀래서 못 치겠다 놀래서. 기압을 줘야 돼. 기압을. 어유! 방해하는 거 같아. 팀 아니에요? grave.. 와우! 야! 주 시야. 오 주 시야! 와우 więc..! 자 감독님들 축제입니다 축제! 아лись 다들 왜 이렇게 좋아진 거야? 우리 독수리 한 번 해요 언니. 독수리 печ! 간 상관없어! x2 뭐 쳤어? 굿샷! 너무 많이 가, 너무 많이 가 잘 갔다, 잘 갔어 굿샷! 굿샷! 아니 친다고 얘기나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똑바로 걸리지는 아니까 얘가 장난 아니다 멋있다! 역시 김국진은 김국진이다 멋있다! 큰일치시네 큰일치시네 예술, 예술 정말 이겨주고 싶다 정말 프로 같은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아주 코로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다 아니, 이기자고 왜 졌다고 생각해? 나는 어디 게임을 해도 졌다고 생각하고 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무 캐나다만 쳐놔 나머지 다 올리게 멋있어! 멋있어! 극진이야 저게 어렵다는데 이것도 어렵다 저희 카트 보고 칠까요? 풀스윙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잡아서 4분의 3승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나가 자, 채효진 치겠습니다, 채효진 아오 마이갓 아오 마이갓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언니, 괜찮아, 형님 으악 언니, 괜찮아, 형님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여진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근데 우리가 한타 베네피트니까 똑같은 거야, 이제 똑같아, 똑같아 태용아 땡큐 저기 우산 보고 쳐야 돼, 꼭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우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빨리 와, 빨리 너무 신경먹어 구경 좀 할게요 잘생겼다 파이팅! 잘 쳐야 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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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저 뽀삐 저 뽀삐 저 뽀삐 굿샷 나이스 샷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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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일을 어겼어야지 진짜 잘 쳐 야, 몬 데려, 몬 데려, 저쪽 가서 응원해야지 나이스 샷 나이스 샷 관장님 얘기하고 쳐, 얘기하고 아, 알았어, 알았어 언제 치는 거지 저, 저 카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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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쳐놓을 테니까 우와 대충만 해놓으면 내가 우와 우와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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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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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보고 쳐, 나보고 알겠어요 그쪽? 어, 이쪽 야, 모자 벗어놓을게 보고 안 돼, 안 돼 진짜? 어, 좀 더 왼쪽 형, 형 아니야, 아니야 허재 형 감독님이 그쪽 절대 보지 말해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 장난이 많이 들어 나뭇잎 있잖아, 저기 볼만 보고 쳐 민호가 아연샷을 잘 쳐 나이스 야! 굿샷 굿샷, 굿샷 형 이 앞에 따로 됐어 컴온, 아까 내가 보러 온 대로 쳤어, 선아야 내가 보러 온 대로 오케이 그게 잘 친 건 아니야 오케이 잘 친 건 아니래 내가 여기서 기가 막히게 쳐볼게요 내가 운전자, 운전자 잘하니까 와아 오케이, 갑시다 와아 달려! 오빠 달려! 야, 그 새끼 독수리 같은데? 새끼 독수리 이렇게, 어? 아유, 진짜 너 씻고 다녀야지 독수리 여왕이라고요 아, 여왕인데 쩔쩔쩔쩔쩔 따라다녀 85 85? 양세용 네 번째 셧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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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깠어, 깠어, 깠어 커, 커 넘어갔어 커, 커 넘어갔어 흘뜩, 흘뜩 넘어갔어, 넘어갔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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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다 안 돼, 안 돼, 안 돼, 물 잘 갔어 안 된다고 야, 서영아 말 좀 들어 지금 몇 개월째 말을 안 듣니 너 야, 이거는 아무리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네 오, 됐다 멋있다 자, 채효진 살짝 춰야 되는데 나 좀 짧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좀만 더 이렇게 칠 거야 아, 좀 괜찮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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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긴높이 부샷 자, 칠게요 나이죠? 진짜 이변이 없다 진짜 2파2만 해도 이겨 한 번에 넣어버릴래요 자, 장민호 아, 짧았어 아, 약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어떡해 괜찮아 변함 없이 그대로 약했어 아, 약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멋진다 진짜 멋진다 진짜 멋진다 땀이 온몸에 땀이 난다 이런 기분이구나 나 상대편이 붙일 때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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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블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아 좀 뺑다 머리 자 이렇게 칠게요 아하하하 어쩜 좋아 야 야 야 근데 우리 단장님 아니에요? 맞아요 어? 원래 그래 한 번씩 배신을 때려 저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독수리 여왕이 이겼습니다!